고마워!! 안녕하세요. 뭐지? activate. 아니야 아니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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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짚죠? 왜 놔두고 왔어요? 김지영이 안 들고 왔습니다. 생일선물 두 명이랑 주석이지? 아 그 땅은 주석이 없어요. 생겨둘 게 없어요 지금. 어제 뭐 했어요? 어디요? 따로 한 번. 자 이제 잠시 후에 따로 나옵니다. 대장원으로 우승하고 그 생일선물. 신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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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맨날 같이 사는데. 오늘 우승 세럼호니 하려고 다 모였어요. 정보 다 출동했대. 저 이따 고프로 들어야 돼 저. 오늘 고프로 상당이에요. 아 작년에 제가 했잖아. 물려줘야지. 뭐라 해야 돼? 그냥 찍으면 돼. 일단 우리 도는 거 찍고 일단 저거 선수막 내려오면 그거 찍고 마운드 찍고 다 나오게 찍고 저 한 명씩 인터뷰하고 치를 게 왜 이렇게 많아요. 저 그렇게 해줘야지. 저 작년에 잘했잖아요. 잘했어요. 그래서 물려온 거예요 지금? 뱅크터. 최이서맛이 떼던 거 그대로 하면 돼요? 잘해봤어요. 잘해봤어요. endroit. Vo-en-로아-로아-로아 kalo-로아-로아cks big time. 바로 주-en-로아 nósаем 어디 Bueno. V-line-노래지. NFLagon- role. Anything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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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is épisode for You You. 2. разм-로아-로아 운영 Mallsаж під 박자. There was only two的人 that looked her. 3, 2, 3, 1 2, 3, 2, 1 2, 3, 4, 5, 6, 6, 8, 9, 10 whose name is I? The possibility of the Voilà U-S-P The possibility of this is the possibility of the recognition of the environment 2020 VEN All in the discussion We will be able to go to the competition The possibility of the VEN 형님 자, 안의 힘든 결과 또 터치로 합격되었습니다 가자 가 가 가 왜 하나x2 네, 분위기 그리고 우리 선수들의 경제들의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자, 그리고 그리고 정신회의에서 한 시즌 10월 20일 대망 가운데 어느덧 시즌 마무리가 더욱 오겠습니다 정말 한 시즌 열심히 최종을 다할 때 우리 선수 마찬가지로 우리 S1에서 더 가까이서 더 열심히 팀 찾으러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선수를 보내주세요 은혜리 형 형 빨리 더 와야 돼요 은혜리 어디였어? 은혜리 형 선수 은혜리 형 저희 선수 호미 인터뷰 아니에요? 한 번 나와주셔 한영아 정규리그 못 쓰겠는데 한마디 해 좀 참고자 화이팅 야 이거 좀 배고 있어봐 잠깐만 들어가 형들 찍고 있어 내가 좀 반죽을 해 오오오오오오 좋습니다 형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인터뷰 아 꺼졌어 오프 오프 안녕하세요 아 저한테 한 한국 자물수 바바기 랭킹입니다 좋아 감사합니다 형 빼놓을 수 없죠? 저 저희 정규리그 우승에다 한마디 해주세요 지금 코요가 달성 하나 했으니까 잘 쉬고 잘 쉬고 그래가지고 캡프선 별 4개 달아야지 아 4개 달아야죠 찍을 때를 차가 돼가지고 아 형 찍어야 됐네 전자나 정버스 장성의 부분만 좋아 권혁상 단장님 함께 정답해 주겠습니다 정기석 제가 다 했다 어 제가 다 한 거까지 잘 지내셨다 잘 지내셨다 잘 지내셨다 자 화이팅 한 번에 추정해 주세요 하나 둘 셋 화이팅 우리 여기 서서 함께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그룹 첫 번째 장면 그리고 이 장점을 함께 더해 주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마지막에 마지막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둘 셋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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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우승 도대체 도대체 다 보고 가는 거야? 블러킹? 수비를 할 수 없어 진짜 수비를 할 수 없어 우리가 바꾸 vara니까 특히 형은 못하는 거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주민 형님. 고마워. 진짜 직접 이 에나 선수를 위해서 이 어고 수단도 빠짐없이 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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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형! 위에 나서 있는 사진을 넣으시고 늘 열정을 하시는 모습에 하시기 바랍니다. 이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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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잡한 목소리를 굉장히 말씀을 드리고 시켜요. 바로 시즌에도 잘 하시네요. 둘이 모으신 거예요. 아! 잘해! 잘해! 정국은. 끝났는데. 아 야. 그렇지. 아 예. 그렇지. 아 예. 정국은 당기지. 정국은 당기지야. 뭐야 이 뭐야. 1, 2, 3, 2, 1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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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 번 더 박수입니다 빅봉 빅봉 우리 지금 많은 팬분께서 독립한 그리핑쇼 축하합니다 이즈 동기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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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주승에서 당연히 좋죠 그 게임 뛰어가지고 마지막에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축구 선수를 위해서 빅채로든 선발로든 들어가면 잘해서 경기 이길게도록 하겠습니다 존명의 존경 존명의 존경 선물이죠? 정규 1등이 지금 선물이죠. 이길 수 있다는 게 다행인 거. 사진을 잘 준비해야죠. 근데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좀 힘들었었는데 그 힘든 만큼 다시 이겨내서 성공했다는 게 괜찮을 거 같고 남은 경기도 물론 못 참고했지만 잘 준비해서 팬분들이 더 잘 마무리하고 챔프전 준비도 잘 해야죠. 저희가 세웠던 목표에 지금 한 걸음 다가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챔프전 준비자로서 꼭 올해 잃었던 거 꼭 잃었으면 좋겠습니다. 챔프전 또한 저희가 할 수 있는 걸 할 거고요. 준비 잘해서 저희 것만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이겠습니다. 기분 좋죠? 비디오에서는 그 직업이 잘 보기고 잘 봐야 할 것 같고 전체적으로 기분 좋죠? 파이팅! 비포유! 힘드시즌인데 잘 버텨내서 너무 좋고 챔피언전 잘 준비하겠습니다. 파이팅! 이 소감 저 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하나도 남았잖아요. 통합 우승해야죠. 일단 너무 좋고요. 트래블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형들 응원하겠습니다. 들어가게 된다면 잘해야죠. 열심히 운동하고 있어요. 또 우승해서 트래블 하겠습니다. 개인 소감이요? 개인 소감이요? 내가 고생했다. 야 잘 가지마. 내가 뭘 줘야지 또. 했었는데도 막 하고 나면 또 기분이 약간 좀 묘하면서 이번 시에는 많이 힘들었었는데 그래도 또 마무리가 잘 되는 것 같아가지고 아직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경기가 나왔어가지고 아직까지는 좋아하고 싶진 않고 마지막까지 가가지고 좋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머리 눈물이 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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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라, 잘라. 잘라. 잘라, 걔. 게임 때까지. 게임 때까지. 게임 때까지. 어떻게 좋지. 눈이 흘렀지. 흘렀어. 뭐야? 눈이 흘렀어. 머리 신나는 거야.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야구에서 졌어? 아 못 졌어? 야구에서 졌어? 야구에서 졌어? 아 진짜 졌어? 야구 어디랑 하고 있는데 1번. 1번. 2대 3이라고? 현재. 3대 3. 반 몇 대면? 6대 3이요. 쥐고 있어요? 쥐고 있다고. 쥐고 있다고. 쥐고 있다고. 쥐고 있어? 쥐고 있어? 6대 3이요. 쥐고 있어? 쥐고 있어? 2분 짱 мар자. 1 2 2 3 115 rib свид canvas! 就會 우는 10 시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